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이 PHP에서 이 파일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. 컴퓨터에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파일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을 다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파일을 복사하고 삭제하고 또 파일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읽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예요. 우선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이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현재 제가 작업하고 있는 7.php라고 하는 이 파일은 이 파일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고요. 이 디렉토리 안에는 현재 readme.text라는 이런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제가 파일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readme.text라고 적어놨고요. 그리고 new 파일, 카피된 결과, 즉 readme.text라고 하는 이 파일의 내용이 카피될 파일의 이름은 example.text.bak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라는 뜻에서 new 파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 카피라고 하는 함수를 제가 호출을 하게 되면 그 카피라는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는 자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인자로는 원본 파일의 이름이 여기에 첫 번째 인자로 와야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그 원본 파일을 복사한 파일의 이름이 이렇게 위치를 해야 됩니다. 이건 약속이에요. 자 그렇게 해서 이 카피라고 하는 파일을 실행했을 때 함수죠. 이 함수가 return한 값이 true라면, 참이라면 복사가 성공적으로 된 것이고요. 만약에 거짓이라면 복사가 실패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카피 앞에다가 느낌표를 쓰게 되면 느낌표는 부정이기 때문에 이 카피가 return한 값이 true가 아니라면 아니라면 여기 있는 if문이 실행이 되면서 어떤 특정한 파일에 대한 복사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. 자 이걸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. 여기 있는 이 디렉토리가 어떻게 바뀌는...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제가 브라우저에서 여기 있는 파일로 들어가서 7.php라는 파일을 실행하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. 자 보시는 것처럼 7.php를 실행하니까 자 example.text.bak라고 하는 파일이 이 파일이라는 디렉토리에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죠. 자 이런 식으로 이 php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복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.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인데요. 자 여기에 있는 이 파일리스트 중에 이 delete.me.text라는 저 파일 있죠? 저 파일을 한번 삭제를 해보겠습니다. 자 파일을 삭제하는 코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냥 심플하게 언링크는 이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에서 파일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 언링크죠. 언링크 하고서 여기에다가 그 삭제하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을 적어주면 그 파일이 삭제가 됩니다. 자 그럼 제가 방금 이 파일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. 8.php를 실행했을 때 자 여기에 있는 delete.me라고 하는 파일이 실제로 삭제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. 자 파일.php를 실행했습니다. 삭제가 됐죠?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존의 파일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카피 복사 외에도 아주 많은 기능들이 php에서는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기능을 찾으면 됩니다. 자 그 기능을 한번 찾아볼게요. 자 파일 읽고 쓰기는 조금만 있다가 하고요. 그때는 이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 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. php 파일 펑션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파일과 관련되어 있는 이 php의 함수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사이드바에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. 여기 있는 이름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것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을 겁니다. 여기 있는 파일 사이즈 같은 경우는 파일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함수이겠죠. 그리고 파일 타입 같은 경우는 파일의 형식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파일일 테고요. 뭐 리네임 같은 경우는 파일의 이름을 바꾸는 거겠죠. 기타 이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제어하는 여러가지 방법들 그 방법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함수로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. 자 제가 파일을 읽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동영상에서 이것도 제가 다루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애매하게 지체가 돼서 제가 읽고 쓰기라고 하는 저 섹션은 별도의 동영상으로 강의를 만들 거니까요. 다음 동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